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만약에 현재 이게 평행 생태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 같은 그림의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해서 자 여기에는 반력이 생겼구요 이쪽 부분은 100 하고 200 평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약에 미제 힘이 발견한다면 이 미제 힘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방법 먼저 이 부분 자 풀어 보겠습니다 불이 시그마 m b 는 0 이 되어야 되겠죠 왜 평행 상태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이쪽으로 자 따라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3 맞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f1 곱하기 2 또 또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00 곱하기 2 플러스 200 곱하기 3 는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600 플러스 600 은 0 따라서 2 f1 은 날아가죠 넘어가죠 300 마이너스 300 입니다 따라서 f1 은 마이너스 150 킬로 뉴턴 이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킬로 뉴턴 인데 방향이 밑입니다 하향입니다 그렇다면 틀렸죠 따라서 f1 은 150 킬로 뉴턴 이고 방향은 바뀝니다 상향으로 바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f2 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살짝 보시면 이제 이런식으로 되겠죠 시그마 f 위 아래니까 y 는 0 입니다 이때는 위의 방향이 플러스 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0 만나요 그 다음에 f1 현재 그림은 마이너스 죠 맞죠 하지만 위로 왔을 때는 얼마 위로 왔을 때는 플러스 하지만 마이너스 f1 그림들 합니다 플러스 f2 맞죠 또 올라간 건 300 또 내려온 건 마이너스 200 은 0 그림들로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따라서 마이너스 f1 더하기 f2는 0 이네요 따라서 따라서 f2는 f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f2는 당연히 플러스 그냥 150 킬로 뉴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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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올라가는 방향 하지만 내려옵니다 왜 여기서 f1은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50 했죠 f2도 그러면 마이너스 150 이니까 어떻게 동행이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함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되는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함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그림이 함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기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f1은 150의 상향 f2는 150의 하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또 예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1은 실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0.6L이고요 0.4L 이 총길이는 L입니다 자 이렇게 이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통나무가 바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 통나무의 무기가 이 자중의 무기가 1,400KN입니다 근데 600KN 자 600KN 자 600KN 네 사람이 자 통나무는 이건데 무게인데 자 600KN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즉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통나무입니다 먼저 여기가 통나무 있죠 자 이 문제를 자세히 잘 읽어보세요 자 그림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이 길이가 자 수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0.6L 이고요 여기는 0.4L입니다 그런데 이 통나무의 자중이 1,400KN 그러면 이 가운데 오겠죠 얼마 1,400KN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는 당연히 0.1L이고요 이거는 길이가 같죠 가운데 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600KN 사람이 여기에 왼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00KN 이때 이 거리는 얼마냐 통나무가 수평이 되기 위한 거 당연히 지금 통나무의 자중 무게가 한쪽 솔리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따라서 시그마 시그마 만약에 이 지점이 A라고 한다면 시그마 M A는 0입니다 따라서 이걸 X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600X 마이너스 돌아가죠 100 1400 곱하기 0.1L입니다 0 계산하면 따라서 0.1L은 0 얼마 0.1L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되니까 선생님이 암살 안할게요 600X 마이너스 140L 은 0 따라서 그냥 L이랄게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따라서 140L은 600X다 L은 얼마 곱하기 들어가니까 L 얼마? 140불에 600X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 아니죠 600X는 맞죠? 1440L이니까 X는 100불에 140L 빼고 빼고 7불에 30 따라서 X는 30불에 7L 따라서 X가 30불에 7L입니다 맞죠? 그래서 사람의 위치는 어딜까요? X는 X는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위치는 맨 왼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다시 따라서 30분의 25L 5로 나누면 6분의 5L 자 이 문제 이해하시겠나요?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미지의 수를 반대 그림으로 있을 경우 F1 F1 F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은 통나무 사다리지만 사람이 어느 위치에 따라 섰을 때 이 끝에서부터 이 끝이 얼마인지 이걸 자각하기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25분 지나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